네, 안은 기자 시작하겠습니다. 정치부에서 국회 취재하고 있는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. 김 기자, 정치권에서 선거 비용은 꼼꼼히 정산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?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게 지금 확인이 됩니까? 네, 저희가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회계 내역서를 입수했는데요. 문건에 따르면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는 1억 9천만 원 정도를 썼고 홍영표, 우원식 후보는 각각 1억 8천만 원 그리고 1억 7천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나옵니다. 모두 후원금 최대 한도액인 3억 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.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전 전당대회 때보다는 적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. 각 후보들은 주로 사무실 임대료나 홍보물 제작비, 또 여론조사 비용 등을 이 후원금에서 충당을 했는데요. 특히 송영길 후보의 경우 지역 일정에 들어가는 숙박비나 개인 식비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했습니다. 사비로 처리한 부분도 있군요. 지금 논란이 되는 돈, 이 돈은요. 이 공식 지출에는 안 잡히는 그런 돈인 겁니까? 네,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회계 보고에 따르면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 본부장들, 또 지역 상황실장한테 전달됐던 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. 검찰은 이렇게 회계 보고에 잡히지 않는 돈은 전당대회 직전에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 최소 70명한테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. 당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. 이 공식, 비공식이 있다는 건데 비공식 지출은 주로 어디에 쓰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? 네, 당내 인사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주로 지역 대의원과 당원들과의 밥값에 이런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한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후보들이 지역에 내려가기 전에 참모들이 당원들을 만나서 먼저 바닥을 다져놓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. 바로 이런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후보 사비로는 도저히 충당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. 해당 지역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지역 본부장, 또 선거운동 실무자인 지역 상황실장한테 넘겨진 돈 또한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. 녹취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. 반면 4월 28일 투표 직전에 의원들한테 건네줬던 돈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설명인데요. 당시 송영길 캠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그 시기에 돈을 줬다면 막판 표단속을 위해 대의원들을 좀 신경 써주라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김 기자, 그런데 만약에 비공식 지출 행위로 판단이 된다. 이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? 당대표 경선 시 매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보다는 지시를 한 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.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때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금품을 지시한 자들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 당시 재판부는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